기도의 세 부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준비, 봉기도, 기도성찰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준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0분 기도한다면 5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기도는 순수하게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은 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준비는 이 협력을 위해 제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곧바로 기도에 몰입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들어가려 해도 일상의 의식이 튀어나올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할 내용을 정합니다. 그날 기도할 성경구절은 이미 정해져 있으나 그것을 지금 자신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성경구절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가 어떤 식으로 와닿는가 지금 나의 관심사와 관련은 없는가 생활과 신앙을 연결해 줄 힌트는 없는가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날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내서 그 흐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의 흐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기도하는 분에게는 전날 밤 이 준비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우선 기도할 장소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 곳에서 하느님께 공경을 표하고 그 다음에 준비 기도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기도 본기도에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움직임 다른 하나는 하느님에게서 시작하는 움직임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자료의 의식을 집중하여 기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영신 수련을 할 때는 일상의 분주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합니다. 30분 중 29분은 분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결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급한 용무가 떠올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집중이 되지 않아 곧 다른 책을 읽고 싶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은 유혹이므로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여 호흡을 편안히 가다듬으면 의식 집중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느님은 내 안에서 활동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크게 격렬하게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굉장한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저 받아들이는 자세로 그것을 음미합시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무상의 선물로 감사로이 받아들입시다. 실제로 큰 움직임이 없는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으나 보통은 미미한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 조용히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민감해져서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활동을 잘 느끼기 위해 특히 마음의 움직임을 잘 음미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를 건드리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통해서도 활동하시나 마음의 움직임이 가장 느끼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할 때에는 특히 마음의 움직임에 맞드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느님의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느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예컨대 어떤 잡념이나 소일거리 중에 있었고 음미할 수도 없었을 때라도 대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잘 해내지 못한 그 자체를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응답이나 반응을 들으려는 자세로 기도를 마칩니다. 세 번째, 기도 성찰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써 기도한 것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장소나 자세를 받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성찰하십시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면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찰할 때는 지금 기도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이나 이끌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자신의 협력은 충분했는지 기도 안에 집중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되돌아 봅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지라도 성찰할 때 그 움직임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성찰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의 흐름은 어떠한지 내일은 어떠한 것을 기도할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의 열매를 오늘이나 내일의 생활 중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되돌아 봅니다. 성찰한 내용은 노트에 메모해 둡니다. 그것으로 영척 지도자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5분 정도는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세브나가